이제 시각? 오후 4시! It's day time! 원래 사실 밤 11시가 제 타임이었어요 근데 해찬이가 4시였는데 해찬이가 4시에 무슨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저랑 체인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4시에 물음표 타임을 적었던 것 같은데 물음표 타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원래 11시에 하려던 거를 4시에 그냥 하기로 그냥 음악 듣고 놀기 이렇게 적었었는데 음악 듣고 놀기면 음악 감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숙소 처음 보시죠 여러분? 새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선 처음에 가벼운 노래 틀고 감상 좀 느껴보죠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잘 안했고 이 노래는 Montagna의 시각을 너무 좋네요 다 WordPress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날은 해찬이 막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음악은 참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평온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일, 기분. 사실 그 계획표에 적었던 대로 평소에 그렇게 적었던 대로 완벽하게 생활하진 않아요. 대략적인 그런 저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그 계획표에 한 번 적어보긴 했는데 뭐 항상 상황이 바뀌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저희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햇빛! 안녕! overlooked 그냥 숙소에서 이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러고 또 멤버들하고 게임도 하다가 같이 밥 먹고 떠들다가 다같이 제가 한 때 진짜 정말 가장 좋아했던 노래 들어볼게요. 제목은 대낮이지만 그래도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LET'S GET IT LET'S GET IT 개인적으로 밤에 새벽에 드라이브 하면서 이 나이치 노래 틀고 하면 되게 은은하고 감성 듣고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태현 가서 맛집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을 맛있는 걸 넣어보려고 했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지금 좀 생각해보려고 해요. 아 이게 생방송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어보고 정하고 했을텐데 생방송이 아니라서 제가 혼자 찾아야 돼요. 너무 잘 아기고 싶어서 이렇게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영상이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잘 안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 안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 안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 안하고 싶어요. 루프탑 맛집 이런걸 보고싶은데 대부분 스테이크집들이 루프탑 이런거지 많아요 루프탑에서 한식 먹고싶은 그런 기분 나세요 힘들다 검색도 힘들어요 여러분 루프탑 밥집 정했습니다 여러분 장어 먹으러 가기로 정했습니다 해찬이와 함께 좀 이따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EDM에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EDM이 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기분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에 빠지게된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해찬이한테 전화 왔어요 여러분 찍고있어 음악 찍고있어 어디인데? 지금 집 음악듣고 놀기 스피커 렛츠 겟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알겠어요 고자요 뭐 끝났어? 난 끝났어 끝났어? 알았어 쑥스러워 예 쑥스러워 오케이 오케이 해찬이 때문에 이 음악의 흐름이 꺾였어요 해찬이 때문에 이 음악의 흐름이 꺾였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고예요, 진짜로.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집에서 아니면 뭐 차에서나 진짜 음악 최대로 틀어놓고 이런 음악 들으시면 진짜 막 가슴 뻥 뚫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걸 원하실 때 감추합니다. 하고 있어? 어. 혼자 있어. 이따 방에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한 시간 동안 그냥 풀로 찍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마지막 또 제가 EDM에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지막 한 곡, EDM. 우리 같이 놀고 뛰고 5시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우리 같이 놀고 우리 같이 놀고 여러분 여러분 put your hands up you ready? 얼마 안 남았습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마 안 찍힌 거?